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웃음이 뻥! 웃음이 뻥! 웃음이 뻥! 깔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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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! 컷! 우와! 광희 여기 좀 봐! 여기 알록달록 예쁜 모자가 엄청맞네! 그러게! 진이 써봐야지! 내가 좋아하는 딸기! 짜란! 어때? 나 예뻐? 엄청 잘 어울린다! 여기 하트도 있어! 노란색! 광희는 노랑이니까 노랑! 어때? 아니야! 진이! 이리 와봐! 이 앞에 주사위 두 개가 있어! 우와! 그럼 우리 대결을 한 번 해볼까? 응? 대결? 어떤 대결? 여기에 있는 색깔 주사위와 모양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모자를 먼저 찾아 쓰는 사람이 이기는 대결! 안 내면 진 거 가위가 이뻐! 가위가 이뻐! 내가 먼저! 난 보자마자 바로 찾을 거야! 하나! 둘! 셋! 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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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기! 도토리 아니고 날기! 도토리 아니야? 이거 도토리야! 도토리 맞아! 도토리 찾아봐! 도토리야 어디 있니? 없네!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지니의 쌍니! 짜라란! 이번엔 강의 차례!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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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! 우이! 우이! 자동차! 아 빼라지, 윤아! 자동차! 빼라지, 윤아! 짠! 좋았어! 이번에는 하나씩 던지자! 좋았어! 됐다! 다 됐다! 히힣! 히힣! 이게 뭐야? 핑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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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! 핑크! 핑크! 상관! 우와. 이 끈은 정확히 봤는데 난 딸기에 약한가 봐. 아까도 딸기를 못 찾더니. 이렇게 해서 지니 승리입니다. 딸기. 마지막 해결은 뒤로 던지기. 3, 2, 1 당장! 당장! 하트 빨강!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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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으! 아이 놀아. 으! 아이 놀아. 짜란! 짜란! 아... 사랑해. 사랑해. 이래서 치면 안 돼. 이걸 봐야 되잖아. 사랑해. 자, 이렇게 해서 지니의 승리입니다. 맞어. 안녕! 오케케케 오케케케 모자 주세요. 오케케케 원숭이 손님. 어떤 모자를 드릴까요? 초록에 바나나 무늬 모자 세 개 주세요. 초록에 바나나 무늬 모자 큽니다. 볼짝 볼짝 볼짝. 초록에 바나나 무늬. 오케케케 멋진 내 모자. 오케케케 오케케케 모자 주세요. 오케케케 원숭이 손님. 어떤 모자를 드릴까요? 파랑의 사과무늬 모자 다섯 개 주세요. 파랑의 사과무늬. 멋진 모자입니다. 볼짝 볼짝 볼짝. 파랑의 사과무늬. 오케케케 멋진 내 모자. 오케케케 오케케케 모자 주세요. 우케케케 원숭이 손님. 어떤 모자를 드릴까요? 하얀의 오렌지 무늬 모자 일곱 개 주세요. 하얀의 오렌지 무늬 일곱 개. 조금 많지만 그냥 들을게요. 볼짝 볼짝 볼짝. 하얀의 오렌지 무늬. 우케케케 멋진 내 모자. 이외입니다.